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같이 찍자 아 아니에요 매니저 컨셉 버리고 지금은 모델처럼 그럼 도장? 선 입금이야 이제 선 입금해 줄게 같이 찍자 몇 개? 아니 그걸 개 쓸어가면 안 되지 난 모델이 되면 지금 직업이 몇 개야? 극한직업이지 모델은 솔직히 페이 받아야 하는데 근데 내가 페이 안 받고 도장으로 받게 되잖아 두 개, 쿨? 두 개? 찍어주세요! 푸잉푸잉 다쳐 찍으면 안 돼, 여기 옆에 찍어, 이제 알았어, 알았어, 정말 귀여워서 봐준다 어우, 되게 잘했어요 알았어 벌써 세 개네? 네, 세 개야 매니저 저렇게 벚꽃 들어와 아, 알았어 이렇게 극한 직업이었더니 괜찮아, 이거 프린트해서 집에 걸어놓자 잘 어울린다 그래, 이 그림이에요 아, 예쁘다 오 옷이 달라 되게 느낌이 다르다, 배우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, 극한 직업 중에 이제 제대로 그림 나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 선입금 아니었으면 세 개 찍었을 텐데 어? 아니, 어디서? 잘했다 וש 오우